한글자막 by 한효정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애통하며 울었네 당신 뜻 무어냐 죽게 묻고 물었네 그러다 십자가에 나의 마음 머물렀을 때 또 다른 눈물이 났네 무릎 꿇고 엎드렸네 내 연약함 덮으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이제 일어나 슬픔 너머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전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나 자랑할 것은 모든 아픔이 이기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미라 이기신 주의 십자가 일어나 슬픔 너머 일어나 슬픔 너머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전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나 자랑할 것은 모든 아픔이 이기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미라 나 자랑할 것은 모든 아픔이 이기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미라 눈물만 내 눈물만 흐르고 모든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내 연약함 덮으사 내 연약함 덮으사 다시 세우신 주를 의지하네 나의 자랑 사랑 오직 주의 십자가 오직 주의 십자가 오직 주의 십자가 오직 주의 십자가